이대명이래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는 저는 제일 재밌는 억지스러운 장면 세 가지를 제가 꼽는다면 이를테면 판사들이 지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국회를 거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다. 검사들의 내란 시도다. 얘기한 것은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러면서 검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립군 때려잡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반일팔이 언제까지 반일팔이 할 거냐.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국민을 자꾸 1924년으로 데려가는 저 정서. 그거를 저는 읽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야? 네. 탄핵을 추진할 거면 O라고 대답하고 아니면 X라고 정확히 말해. 지금 역풍이 무서우니까 지금 청문회 한다 이런 식으로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 아니 O냐 X냐 빨리 얘기하라고 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했어요. 야 탄핵 OX 말고도 답은 많아. 아니 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이게 OX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말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런 논리. 이걸로 저는 정말 억지의 장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 억지를 피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독립군 때려다 했던 검찰하고 그때는 고등경찰이고 맞지도 않아서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억지로. 그럼요. 다 그냥 아니 그리고 운동권들이 매일 하는 논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지금 엘리트나 지금 부자들은 다 과거의 친일파 놈들이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씨가 정치를 노무현 때 안 해봐서 모른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제가 친일파리 했다가 신승남, 누구죠? 신기남? 신기남. 신기남, 김희선 알고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친일파 욕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조상님이요. 조상님도 할아버지가 일제 순사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전체의 왠족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친일 드립은 거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다시 또 독립군 때려졌던 검찰 드립을 다시 쳤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별로 레파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 추경화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먹사니즘, 먹사니즘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맨날 얘기했던 기본소득이니 25만 원이니. 기본사회라고 어제도 또 얘기했어요. 네. 하여튼 그거를 그냥 그거 한 것뿐이고. 네. 그것도 그나마도 이름도 송영길 전 대표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거기서 뺏겨왔어요. 표절이야 표절. 표절 표절. 왜냐하면 송영길의 취임사에도 먹고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창의력 없고 자기 컨텐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먹사니즘을 딱 들어서 처음에는 막사니즘인 줄 알았어. 다들 막사니즘이래요. 우리 댓글 올라온다. 막사니즘이라고 막 올라와요. 이재명 대표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막사랐어요. 정말로 정치인으로 저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자기 캐리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재판을 4개나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요. 이분 성남시장 했을 때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때도 계속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그거 넘기느라고. 우리 오래된 노래님이. 음주운전에다가. 이재명 어버이 수령님은 벅화로 먹고사는 막사니즘이라고. 벅화목사니즘은 있네요. 벅가로 먹고 살고. 그건 막사니즘. 그래서 다들 막사니즘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먹사니즘 딱 진짜 듣고 나니까. 왜 그전에 막 막사니 막사니 이런 식의 얘기 나갖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래갖고 봤더니 막사니즘이 아니라 먹사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끗 차이네. 보십시오. 막사니즘. 먹사니즘하고 막사니즘하고 한 끗 차이야. 이재명을 이재명 대표는 저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점이 안으로 들어가면 먹사니즘이고 점이 밖으로 나오면 막사니즘이네요. 그러니까 믹사니즘에서 점이 안으로 들어가면 먹사니즘 밖으로 나오면 막사니즘. 그런데 먹사연 아시잖아요.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 뭐였습니까? 송영길이 단체의 후원금인 것처럼 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창구로 지금 지목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먹고사는 문제. 그런데 이제 좌파의 전략은 뭐냐면 굉장히 딱 머릿속에 와닿는 단어를 쓰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먹사니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재명이 참 내 마음 알아주네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고깐을 풀어갖고 막 풀어주겠다. 네. 막풀리즘. 막풀리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그 연설 길게 했는데 살짝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먹고사는 일에 온 신경을 교율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맞는 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번 기다려봤어요. 대안이 이겁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기본수감은 어때요? 기본수감. 일단 들어가셔. 네. 기본체포. 기본체포. 기본수감. 일단 제 지은 것 같아요. 일단 체포해놓고. 그치. 일단 투옥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혁량이 얼마인지를 본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맨날 해오던 얘기거든요.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맨날 지적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꼬시려고 넣었어요. 이 사람이 좀 위험해요. 주 4일째를 더입해야 됩니다. 기본감빵도 나왔어요. 죄송해요. 기본감빵. 주 4일째 넣겠대요 또. 네. 기본감빵이 이거 괜찮은데요? 기본사식. 기본사식 어때요? 기본사식. 일단 잡고 사식을 넣어준다. 저는 우리 오래된 노랫음이 더 설득력이 있네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하려면 기본 무상노동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노랫음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평등하게 다 같이 못살자. 나만 빼고. 맞아요. 나만 빼고 다 같이 못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좋아요를 한번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빵빵 지금 터지셨잖아요. 막사니즘에서 한번 터지시고. 기본감빵. 기본감빵 한번 터지시고. 기본감빵 한번 좀. 아니 이렇게 기본하면 어떤 사람이 쟤 뭐 훔친 것 같아. 쟤 거짓말시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사람도 아니 기본수감시키고 기본감빵 쳐놓고 하면 사이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으로 돈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범죄해물자들도 다 기본적으로 깐빵에 쳐놓는 거죠. 기본감빵. 기본사식. 기본수천억 해먹어야지. 기본급식. 이재명 지지랐어요? 이재명 공약을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공약 지지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기본 감옥 기본체포 기본감빵 이게 들어가면 저는 지지하시는군요. 이거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임 연설에서 오만 얘기들 다 나왔는데 남는 거 먹사니즘 또다시 베풀이 된 기본소득 그리고 검사들 니들은 지금 내란을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검사들은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주 4일제에 젊은이들이 지금 혹했다고 봅니다. 혹하죠. 네. 주 4일제에. 저도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눈앞에 단 거에 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화혈색소 올라가고 당뇨병 걸립니다. 남미 국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당뇨병이네 이게. 그럼요. 이거 당뇨병이에요. 남미 같은 국가가 진짜 이렇게 완전 심부정에다.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네요. 그럼요. 순환기계 질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발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진짜 당뇨비 이유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단 거 쪽쪽 빨아먹으면은 맞아요. 식후 뭐죠? 식후 혈당 쫙 올라가고. 혈당 스파크 일어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당화혈색소 체크해보면은 8.0, 9.0, 10.0 올라갑니다. 이재명 목산이전 하다가 국가 당뇨 걸린다. 이재명 목산이전은 당뇨병 유발 정책이네요.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당뇨병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저희 부친도 생전에 당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저도 정말 너무 걱정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그럼요. 그럼요.